언젠가 누가 나에게 초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싶어? 라고 물었을 때 주저없이 시간을 과거로 돌리는 능력 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당시엔 시간을 되돌려 지기만 한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덜 후회스러운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막상 진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과연 우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까요? 1월 30일 여기는 여러분과 함께 꿈꾸는 보나다라빵의 강우선입니다